자,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다형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형성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메소드를 바라보는 시야, 또 클래스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 넓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취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클래스와 다형성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문법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번 수업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형성이라는 주제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Polymorphism Demo 1이라는 클래스이고요. 이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B라고 하는 클래스 클래스 B를 오브젝트라는 인스턴스에 오브젝트라는 변수의 인스턴스화 시켜서 담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 수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클래스 B로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데 이상하게 그 객체에, 그 객체가 담겨있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A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클래스 B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클래스 B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클래스인데요. 클래스 A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A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클래스 B를 인스턴스화 시키는데 그 인스턴스화 시킨 인스턴스를 예, 오브젝트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는데 그 오브젝트라는 변수는 클래스 A를 데이터 타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클래스 B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지만 그 인스턴스는 클래스 A의 데이터 타입의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아시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조금씩 내용이 깊어지니까 따라오세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방금 전에 살펴본 예제를 제가 조금 더, 조금 변경시킨 것이고요. 달라진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살펴보면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 B를 인스턴스화 시켰지만 클래스 A, 클래스 B의 부모 클래스인 클래스 A 행세를 하고 있는 이 객체의 메소드 X와 Y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X와 Y 메소드를 살펴보면 자, 여기 있는 클래스 B는 A를 상속하고 있고 이 클래스 B에는 메소드 Y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 Y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 B가 B의 상위 클래스인 클래스 A에는 X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우리는 X라고 하는 문자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실행을 시키시면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살펴보면 클래스 B를 인스턴스화 한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현재 A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오브젝트 X에 X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 메소드의 소재는 어디인가요? 클래스 B 안에 메소드 X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바로 클래스 B에 부모 클래스인 클래스 A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소드 X에 X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클래스 이 오브젝트라는 이 변수는 실질적으로는 클래스 B를 담고 있지만 인스턴스화 시키고 있지만 클래스 A에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클래스 A에는 메소드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것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브젝트 안에 클래스 B를 담았지만 이 오브젝트라는 변수는 클래스 A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A 안에는 메소드 Y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오브젝트라는 저 변수는 메소드 Y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바가 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브젝트라는 변수는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 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떠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킬 때 그 인스턴스를 담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그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A 대신에 B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이냐면 이 인스턴스가 마치 부모 클래스인 A인 것처럼 동작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부모 클래스인 A에는 메소드 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메소드 Y를 호출하면 에러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문법적인 것 또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왜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깊게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 소스 코드를 한 번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전의 소스 코드를 제가 조금 수정한 결과이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스 코드에서 뭘 바꿨냐면 클래스 B에 메소드 X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 X는 클래스 A의 메소드 X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오버라이딩한 이 메소드가 더 우선순위가 높죠. 자, 그리고 내용은 만약에 메소드 X를 호출했으면 클래스 B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 X를 호출했으면 리턴 값이 BX가 출력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클래스 A의 메소드 X를 호출했다면 리턴 값은 A.X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실행하는 부분은 자, 클래스 B를 인스턴스화해서 클래스 A 타입의 변수 오브젝트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 점 Y를 하게 되면 Y를 한 그 결과 리턴된 결과를 시스템 아웃프린터 에러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자, 클래스는 원래 클래스는 B지만 A 클래스의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인스턴스의 X를 호출했을 때 과연 이 X가 클래스 B에 속해 있는 X인지 또는 클래스 A에 속해 있는 X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라면 요것을 리턴했을 것이고 이것이라면 이것을 리턴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메소드 X의 실행 결과는 바로 B.X입니다. 이게 B.X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실행한 이 X라는 메소드는 누구의 메소드를 실행을 한 것이냐면 클래스 B의 메소드 X를 실행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형성이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클래스 B를 인스턴스화 시킨 오브젝트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그 변수는 클래스 A 행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실행한 메소드 X는 누구의 멤버 또는 누구의 정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냐면 바로 이 클래스 B에 소속되어 있는 또 클래스 B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X인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는 A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A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 Y를 여러분이 호출하려고 하면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어떠한 인스턴스가 클래스 A에 행세를 한다라는 것 클래스 B에 인스턴스가 클래스 A에 행세를 한다는 것은 클래스 A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만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클래스 B에서 추가적으로 정의한 메소드는 실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클래스 B에 있는 메소드가 어떤 특정한 어떤 메소드가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다면 여러분이 실행한 것은 그 인스턴스와 시킨 클래스의 메소드를 실행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자연스럽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사용하는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코드를 또 한 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